김원식 김원식 슈팅 골 루안 슛 들어갑니다 황태현 슛 골 황태현 들어갑니다 김상우 슛 들어갑니다 서재민 출발합니다 서재민 버전합니다 조범석 출발합니다 슈팅 꼴대를 맞았습니다 최영현 출발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박동훈 골 매버치 킥커 박동훈도 선곡시킵니다 키퍼는 임채훈 슛 막힙니다 막아냅니다 임채훈이 막아냈습니다 출발합니다 한지원 한지원 골 골 창원시청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2022 하나번 QFL컵 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승부차기 4대3으로 창원시청이 승리합니다 다 entrada 새벽 5대3 내부 2 감사합니다.